뮤직 스테이지 시청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보고 싶은 가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초대 가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무대에 준비하는 가수는요 태성씨와 그리고 저입니다 이민경이고요 그리고 또 박달재씨와 유하정씨 부탁하겠습니다 네 큰 맞추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맞추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웃은 사람 찾고 물어봐 내가 잘못했는지 한 번 웃는 사람 찾고 물어봐 당신 잘 못했는지 한 번 웃는 순간 문제제 짊고 싶은 게 쉽게 어디 한 번 물어봐 쉽게 물어봐 지속된 죄명은 사랑하게 떠나는 한 번에 눈물 없이 떠나가라 어떻게 안 될 거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아는 사람이다 이 노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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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